자, 갑니다. 자, 어떤 혼동어일까요? 잠깐 볼까? 자, 딱 보시면은 appreciative라는 영어 단어, appreciable라는 영어 단어 있죠? 됐습니까? 요거 혼동어일 두 개거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appreciate라는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쭉 가볼까요? 그럼 요게 상당히 다이어적인 거야. 고등학교랑 2학년. 엄청 많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감사하다라고만 하면 어려워. 요것만 갖고는 어려워. 그럼 단어를 한번 끊어볼게. done, done. 요거에서 나온 거야. precious. 반지의 제왕에서 옛날에 골로 해서 my precious. 얘가 귀중한 이런데요, 귀중한. 귀중한. 그럼 철자가 이제 두 개나 있잖아. 자, 들어갑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귀중한 거 뭐 있을까? 다이아몬드 반지? 그래, 다이아 정도 생각하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두 개나 사줬어. 두 개. 두 개. 그럼 감사하지.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하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라. 오, 이게 다이아구나. 감상하다. 그러한 사람 말. 너나 좋아하는구나. 감지하다. 넌 내 여자친구야. 넌 내 남자친구야. 따라해. 시작. 인정하다.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약속이 늦어. 그래도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다 뭐야? 이해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다. 다이아몬드 반지? 감상하다. 너나 좋아하는구나. 감지하다. 그치? 그 다음에 너, 나. 넌 내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따라해. 인정하다.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약속 시간에 늦어도 다 뭐야? 시작. 이해하다. 이렇게 몇 개, 다섯 개를 다 외워야 돼. 감사하다, 감상하다, 감지하다, 인정하다, 이해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뭐냐면 인정하다라는 뜻에서 뭐가 돼? 시작. 감상하다, 감지하다, 인정하다가 평가하다라는 단어로 의역될 수도 있어요. 평가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얘를 먼저 외워야 돼.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프레셔스가 귀중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 두 개나 사줬어. 감사하다. 이게 반지구나. 감상하다. 너나 좋아하는구나. 감지하는 거야. 너네 여자친구야. 인정하다. 여자친구의 모든 잘못을 이해하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뭐야? 평가하다. 남자친구를 평가하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한국말로 통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해. 엄청 많이 나와. 고등학교랑 2학년 때. 얘만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지. 얘만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자, 나만 쳐다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슨 뜻이냐. 얘가 무슨 뜻이냐. 천명의가 똑같이 지금. 얘가 영어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그리고 반지를 뭐하여? 감상하는. 이렇게 들어가. 그럼 얘는 뭐의 변형이냐. 얘는 감지하다야. 뭐라고 하니 시작? 감지하다. 그다음 중요합니다. 감지할 수 있대. ABL이 뭐 할 수 있대. 감지할 수 있대. 자, 집중. 우리가 요만한 거 먹었어. 간에 기별도 안 가. 좀 많이 먹어야지. 아, 배가 부르다라고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상당한이라듯이 했어. 상당한. 상당한. 어떤 책에는 주목할 만한 이렇게도 나왔어. 똑같은 말이야. 주목할 만한 정도의 양. 상당한 양.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BL이 상당한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간 가장 쉬운 단어가 있죠. 다 같이 해주봐. 하나, 둘, 셋. 컨시더러브. 얘가 상당한이지.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없는 거야. 접미열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감상하는, 감상하는 얘는 뭐야. 시작.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한.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 단어도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어. measure. 얘가 측정하다, 그덤. 여러분, 측정해서 감지가 알다 이런 뜻이야. 측정하는 이유는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럼 측정했어. 양이, 우리가 너무 미세한 건 측정할 수 없지. 옛날에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다는 건 또 상당한 양이 있는 거야. 상당한. 그 다음 reasonable. 어, 선생님 이거 저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건 배경인데 합리적인 건 뭡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수결의 원리죠? 다수결. 상당한이란 뜻이 있고 봐. 이 단어 봐봐. appreciable란 영어 단어 물은 뜻이라고. 감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가 돼? 상당한. considerable. 뭐가 돼? 상당한. 전멸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묶어준 거야, 선생님. 헷갈리지 말라고. 됐습니까? 다시 한 번 appreciate 먼저 외워. precious가 영어로 기중한 거. 다이아몬드 반지 몇 개? 두 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뭐 한다? 시작. 감사하다. 어, 반지 봐봐. 시작. 감사하다. 너나 좋아하는 건 시작. 감지하다. 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시작. 인정하다. 모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못을 이해하다. 평가하다. 이렇게. 저걸 먼저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근데 헷갈릴 땐 뭐라고? considerable을 먼저 외워. 상당한. A, B, L, E가 들어간 이런 상당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얘야. 수능에서 얘.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얘야. 얘로 많이 얘가. 얘네 둘은 뭐냐면 가끔 쓰여. 가끔 쓰여. 얘는 합리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상당한이라고 쓰였어. 알겠지? 좋았덩. 짱! 끝났 줄 알았지? 이번 해야 돼.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들어갑니다. precious. precious. 귀중한. 남자친구. 선생님, 저 이것도 어려워요. 이거. 가격이란 단어 price. 철저히 바뀐 거잖아. 뿅뿅뿅뿅뿅. 가격 좀 나가는 거야. 다이아몬드 반지. 뭐야, 시작. 감사하다. 오, 다이아. 시작. 감사하다. 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뭐야? 감지하다. 넌 내 여자친구로 내가 뭐야? 인정하다. 모든 잘못을 뭐야? 이해하다, 평가하다. 이 여섯 가지를 먼저 외워야 돼. 좋았다. 더, 가käعة. 이거 외워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